저쪽도 뛰었어 네 여기 뛰었어 됐어 안녕하세요 로컨입니다 데스존 필드 게임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장비는 풀튠된 도큐마루이 4의 L96 AWS 모델이며 APS2 타입에서 파생된 AW 라이플 제어 모델들과 다르게 실총의 탄창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실제 비비탄이 들어가는 탄창이 장착되는 모델입니다 오늘 사용된 도큐마루이 L96 AWS 모델은 내부의 원본 도큐마루이 부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물건이며 내부의 액션하미 이너바렐 라일락스 시린더 및 젤리 프리버 액션하미 피스톤 및 스프링 메이플 리프 호복고무 등 내부 부품을 대부분 업그레이드 시킨 물건입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첫번째 라운드는 제일 첫번째로 정면으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어그로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어그로우를 끌고 있습니다 산산산산산 원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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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비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제 다음 라운드는 제가 자주 가는 스팟인 대나무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나무숲으로 들어갔으나 적들의 제압사격이 너무 심하여 일단 뒤로 빠져 적이 더 진입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전진한 적을 잡았으니 일단 더 앞으로 전진합니다. 다른 쪽의 팀이 전선을 밀어버리면서 적팀이 모두 사망하여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중앙교전지로 뛰어왔습니다. 팀이 전선을 어느정도 밀자 저는 팀원들을 따라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적팀이 모두 전사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선을енты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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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다가오던 적을 잡아 저는 저그 후방을 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저그 뒤를 치러 갑니다. 제가 저그 후방을 치기도 전에 팀이 모든 적을 잡으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다시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만나요. 어느정도 적이 정리되었으니 앞으로 전진합니다. 산쪽에 남아있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중앙교전지에서 적을 저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원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적들이 더 나오지 않자 저는 팀원들과 천천히 전진하였습니다. 계곡쪽에 적이 한 명 있는 것이 파악되어 저는 권총을 든 채 천천히 계곡의 뒤를 치러 뒤로 우회하였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